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 4시 40분에 집에서 나와러 왔는데 지금 장장한 벌써 다 6시간이 깨어있는 것 같아요. 하늘이 파래졌어요. 해도 뜨고 뭔가 느낌이 뮤비 찍는 것 같다랄까? 오늘 하루 좀 길 것 같아요. 고양이 영상이요. 제가 살이 많이 쪘어요. 많이 쪄서 어쩔 수 없더라고요. 이젠 다이어트를 못 하겠어요. 다이어트하면 한 개만 안 먹어도 몸에 힘이 안 들어가서 제가 쓰러지고 말겠죠? 그럼 제가 쓰러지면 우리 캐럿들은 또 슬퍼하겠죠? 그럼 슬퍼하면 또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겠죠? 제가 그래서 다이어트를 못 하는 거예요. 캐럿들을 위해서. 그렇습니다. 욕심쟁이의 거 좀 해지. 정환이는 욕심쟁이에요. 내가 욕심쟁이의 거 타이어트 만들어줘야 돼. 넌 게 내 거고 내 게 너 거고 하는 거지. 세븐틴 거는 다 내 거예요. 내 것도 다 세븐틴 거고. 그래서 나는 우리는 하나라고 생각해. 다 있네. 원우 통장 비밀번호 알려줄까요? 예요. 진짜요? 원우 통장 주우면 눌러요. 캐럿들한테는 원우도 줄 수 있을 거예요. 기억하세요. 기억하세요. 어떻게 봐도 이렇게 폴린플라워 한국어 버전이 설레서 더 예뻐 보인 거죠? 갈게요. 그러니까 너를 당연하다 생각해. 가봅시다. 빨리. 매진. 이 노래는 정말 어렵다. 너무 어렵다. 고생하셨습니다. 절 리더라서 특별하게. 세븐티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상반하대요. 워터 와이터 아이콘. 캐럿들 감사해요. 워터 와이터 아이콘상 주셔서 감사합니다. 캐럿들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고맙습니다. 이쪽으로 이쪽으로. 와우. 감사합니다. 와 미쳤다 미쳤어. 좋은 상을. 두 개나. 두 개나. 두 개나. 와. 캐럿 여러분 덕분에. 좋은 상 받을 수 있는 것 같고. 캐럿 분들 덕분에. 한 해를 또 이렇게. 상 받으면서.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것도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항상 아프지 말고. 네. ion 씨도 한 마디 하시죠. 월드 아이콘. 월드 와이드 아이콘. 월드 와이드 아이콘. 월드와이드 아이콘. 월드 와이드 아이콘가 올해의 아티스트 정말. 정말. 케럿 분들께서 만들어주신 거라고 생각하는데. 맞습니다 정말. 정말 저희가 열심히 더 할 거라고 이런 무대를 했지 않겠습니까? 정말 보상받는 기분이 들고 연희는 이 기운을 받아서 유저가 힘내서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! 파이팅! 사랑해요 고생했어요